.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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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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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름은 링링이 안 커지고요. 이름은 링가. 링가 링링? 어떻게 하세요? 여기 설명서 있었는데 지금 없을 거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으려나? 이게 바뀌었나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써져있죠? 링링. 그거 보고서 알았죠. 처음에는 스컷이 안 커진 줄 알고 봤다가 짝짓기 하는 거 보고서 알았어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색깔이 구분이 되었어요. 스컷이 더 붉은색이고 앙컷이 약간 회색이에요. 얘가 링링이에요? 얘가 링링이죠? 얘가 링링이죠? 저기 붉은색이 스컷인가. 제가 좀 성격이 있어서 자기 불편하게 하면은 고양이처럼 한 손을 이렇게 때리라고 해요. 이거 진짜 고양이처럼 땅 파고 있다. 네.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귀에 보시면 탈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잖아요. 솟아있잖아요. 저기에 소리를 감지하게 해서 있는 거래요. 그리고 꼬리가 짧아서 사용을 안하고 꼬리를 사용 안해서 짧아요. 15cm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꼬리 끝에 항상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되면 항상 저쪽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문이 닫혀있을 때부터 저게 습관적으로 저쪽을 쳐다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저렇게 있어요. 이 시간되면 5시에 퇴근하니까 아 þr. 이 시간되면 다섯시에 퇴근하니까 저쪽을 쳐다보는데 앞자리에는 문을 닫아놨는데 지금은 문을 열어놨어요 사람들이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민원신글로 넣었대요 동물을 안 보여준다고 너무 문 열어놔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문 닫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문을 닫아놨었대요 항상 이 시간에 되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얼굴 보여줘요 자주 오시나봐요 제 이름으로 말하기엔 창피하지만은 저도 동물 유튜버가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 이거 유튜브에 나와요 이제? 예예 찍어서 그대로 올릴거에요 네 맞아요 저는 제 이름으로 실명으로 해가지고요 김두성의 애니멀스 월드 치면 나올거에요 김두성의 애니멀스 월드요? 김두성의 애니멀스 월드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그네타고 있어요 제일 가장 중요한 시간 아 진짜요? 그네타고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준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시간에 그네타더라구요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시간 kita 좋은 시간 되세요 Campaig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 여기. 대박. 얘 바로 앞에 있네. 너무 귀엽다. 잘생겼네. 너무 귀엽다. 쟤 잔다야, 저기 그댁 타면서. 쟤 잔다야, 저기 그댁 타면서. 쟤 잔다야, 저기 그댁 타나야, 저기 그댁 타나야, 저기 그댁 타나야, 저기 그댁 타나야. 이렇게 해서 슬라슨이 펴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